술을 먹어도 되는 다이어트 네 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로피셜 시간의 주제는 술을 먹어도 되는 다이어트인가요? 입니다 키도네 다이어트에서는 탄수화물의 함량이 낮은 술들은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류주라든지 아니면 와인 이런 발효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말만 듣고 어떤 분들은 술을 진짜 마음껏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키도네 다이어트 하는 과정에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드시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 사실이 매우 싫으실 수 있지만 끝까지 끄지 말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술을 영양학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그램당 7kcal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탄올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인슐린을 전혀 자극하지 않구요 그리고 어떠한 에너지 형태로도 몸속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간의 해독작용을 통해서 아세톤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슐린도 자극하지 않고 그리고 지방으로도 저장되지 않는 이 에탄올을 먹는 것이 키토젠의 다이어트에서 허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키토젠의 다이어트 자체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식이요법이니까요 하지만 키토젠의 다이어트에서 중유주나 와인 등의 술을 일부 허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술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먼저 우리가 키토젠의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만들어진 영양소가 뭐죠? 네 맞습니다 캐톤입니다 근데 이 캐톤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에너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간이 이 에너지 생산에 아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이 간이 해독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해독작용은 이런 에너지 생산작용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왜냐면 이 에너지 생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간은 계속 혹사당하고요 우리가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몸에 심해져서 우리 몸과 간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토젠의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간을 쉴 수 없게 해준다는 점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방을 연소해야 우리가 키토젠의 다이어트를 원하는 목적 즉 체중감량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 술을 마시게 되면 말씀드린대로 해독이 먼저다 보니까 지방을 분해하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감량도 이에 따라 멈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혹시나 술을 조금씩 드시면서 이 키토젠의 다이어트로 정체기가 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술을 줄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이전에 한번 다뤘던 장과의 연관성을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체감상 술을 마시게 되면 장내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스가 차고 변비가 있거나 설사를 하는 등 장의 환경이 급변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의 몸 컨디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소화기관 중 하나인 이 장은 술을 마시게 되면 이런 장내 미생물도 악화되고 그리고 장내벽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등 우리의 장내 환경, 장내 건강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키토젠의 다이어트 하면서 술을 좀 멀리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키토젠의 다이어트에서 증류주를 허용한다고 해서 이것을 마음껏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생활이나 관계의 차원에서 드실 때 웬만하면 탄수화물이 적은 술로 드셔주셔라 라고 하는 권장의 차원이지 이것을 우리가 이 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저도 과거에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맥주 한 캔을 까는 것이 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 키토젠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면서 정말 친구 관계에서의 뭐 소주나 아니면 대장구, 증류주, 와인 이런 것들로 한 잔 두 잔 정도만 마시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제 컨디션과 키토젠의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니까 이 술 자체가 주는 즐거움 보다는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는 그런 즐거움을 얻는 정도로만 술을 드셔주세요 그리고 그 술을 먹지 않음으로써 좋아지는 컨디션 이걸로 더 큰 행복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술은 웬만하면 줄여주시기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토젠닉 로피셜이었고요 다음에도 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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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